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실상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없는 사업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워 사실상 이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4조 1천억 원 규모 23개 지역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경제적 실익을 따지는 절차를 건너뛰고 지역수건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10년간 약 18조 원을 국비로 투입합니다. 예타 면제 대상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 등 4가지 부문입니다. 전통적인 건설 SOC 사업이 20조 원 이상으로 85%를 차지합니다. 철도 사업으로는 수도권과 경상남북도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철도고속화, 평택오송고속철도 추가건설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대전시 순환트램도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의 포천 연장은 낙후된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년 전 선심성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